이재명 후보 측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고 GH도 몰랐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야당에선 믿기 힘들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H가 계약하기 전, 그 전에 살던 분들이 김혜경 씨와 너무 가까웠던 분이다라는 의혹을 야당에선 제기했습니다. GH가 전세 계약 맺기 직전 2020년 6월 무렵까지 김혜경 씨 지인 B씨 부부가 그 집에 살았다라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 산하기관 특채 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분이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집 부인은 성남시 다른 산하단체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등기부상 소유주는 B씨 부친집이지만 집담보대출 4차례 기록 등 실소유주로 추정된다라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B씨 부인, 그러니까 옆집 부인은 김혜경 씨 그리고 아들들과 이재명 후보 아들들과 함께 캐나다 유학을 같이 다녀온 사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우 절친한 사이다라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 한 관계자 김혜경 씨와 B씨 부인이 친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안다. 이 인맥으로 B씨가 채용된 것 같다는 말이 있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요는 야당의 문제 제기 요는 이재명 기자 공교롭게 그 전까지 너무나 친했던 같이 유학 갔던 부부가 살고 악래했는데 GH가 전세 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야당 의혹 제기죠. 굉장히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이재명 후보 부부는 1997년부터 순회된 그 집에 살았습니다. 옆집과 가까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자 옆집 남편과 부인이 다 성남시 산하단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모르기 어려운 거죠. 옆집 부부가 성남시 산하단체에서 일했는데 모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가 됩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주택 도시공사가 그 가까운 이웃집을 임대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배모 전 사무관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음식이 그 집을 배달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다. 그럼 어제 말한 것처럼 기막힌 우연이죠. 조금 전 서전특보도 얘기했지만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다는 게 어떻게 우연이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이 많은 것들은 다 우연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민주당에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도 우연이 아닐까 생각하면 높은 거죠.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 옆집이 GH가 임대해놓고 나서 무슨 대선 비밀 조직이 쓴 건지 아니면 경호인력들이 쓴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니면 GH의 관사로 정상적으로 쓴 건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어떤 불법 선거 조직이든 아니면 하여튼 이재명 후보의 쓰임을 위해서 썼다면 그야말로 경기도 산하단체의 장을 자신의 사람을 안친 다음에 그 조직의 예산을 가지고 임대를 한 그야말로 예산권과 인산권을 모두 남용한 대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이거는 예산권과 인산권이라는 건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용됐다고 하면 대통령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박정환 실장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사하고 관사는 100개가 넘는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그냥 우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서지연 특보, 저게 타워형이면 요즘은 한 4집, 5집, 8집까지 타워형이면 2개가 붙어있으면 그러는데 저건 옛날 아파트라 딱 2채밖에 없다고 해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단정짓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상식과 공정의 슬로건을 내놓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식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저게 비선 실세로 한다면 경기주택공사의 9억이라는 돈은 세금이거든요. 제가 근무한 기간 또 1년에 5 이상씩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9억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아니고 이것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그럼 직원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럼 직원이 그 당시에 지금도 살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살고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직원이 감사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상급자의 입장에서도 지시를 했더라도 그 해당 기관이 사장이나 해당 기관장들이 모두 지시를 하면 직원들이 다 따르지 않아요. 그분들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법에 우리 회사 사규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입장에 본인의 입장에 인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 9억을 세금으로 썼다. 그리고 감사를 매년 받고 근거를 남기면서까지 사조직을 운영했다라는 것은 상식에 근거해서 그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경기도 놀랬던 게 안성에서 수원까지 40km인데 평상시에는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출퇴근, 제가 퇴근 시간에 지인들과 약속을 했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때는 저도 모르니까 그만큼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땅은 넓은데 교통 인프라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렇게 숙소를 운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 자택 앞으로 배달됐던 많은 음식들, 이런 의혹 제기가 먼저 있었고 급기야 그 과정에 개입된 배모 사무관조차도 그 집에 기생충이 사는지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재명 후보자의 자택 바로 옆에 61평의 GH 명의의 전셋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의혹이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여당이 설명하는 대로 후보자와 전혀 관계없는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아니면 모중의 연관관계가 있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인 걸까요?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법률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게 제 생각에는 다른 법적인 문제라기 법적인 문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재현 특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GH에서 쓸모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쓸모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했다. 쉽게 말하면 저런 관사가 필요 없는데 숙소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를 위해서 저런 숙소를 만들어줬다. 그럼 업무상 배임이 되겠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진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바와 같이 저 숙소에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모종의 일들이 벌어졌다. 선거법에 보면요.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GH공사 사장과 같은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이거는 부정선거운동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 그것도 단순히 이현욱 사장이 혼자만 부정선거운동죄로 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계속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저 집의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그래요?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소유주가 38년생이세요. 그다음에 채무를 근저당을 여러 번 잡혔던데 소유주가 근저당도 잡혔지만 어떤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하고 소유주하고 사이에는 부자지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로 추측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성남시 산하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그 사람인데 그런데 저 같으면 어떻게 38년생이시니까 연세가 아주 높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에서 근저당권 전세 계약 같은 거 할 때 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했을 텐데 굉장히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다면서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혜경 여사님 우리 이사 갑니다. 그럼 어디로 이사 가세요? 그런데 이제 그럼 누가 들어오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GH에서 이걸 갖다가 했네요?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집 앞에 저희 집도 79년도에 지어진 것이라 저 순회동 아파트랑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 앞에 어떤 분 사시는지 알고 윗집 아래 집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같이 이재명 지사같이 유명하신 분이 여기서 살았다. 그 동네에서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과연 몰랐을까? 저는 그런 의심들이 딱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해야지 해명을 하지 않고 허위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 의심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서재훈 말씀하신 것처럼 CCTV 다 있으니까 일단 당장 CCTV라도 딱 보여주면 거기에 누가 들락날락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익준 변호사님이 개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웃집 사는 분들이 김영경 여사님이 이사 갑니다. GH에서 온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정익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현관을 비치는 CCTV는 없었을 걸로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